다섯 살이면 아직 한참인데 젊은 사람이 그 정도 시련에 좌절하네 수마아 어릴 땐 다 그런 거야 실수 안하면 칭찬받을 일지 헤헤 아무리 그래도 잘 빼면 수박은 아니지 낮에 좀 잘 가진다고 방침하면 안 돼 밤엔 특히 더 조심해야 돼 엄마가 이불 빨래에 예민하거든 굿나이트도 몰라서 어디 사회생활 가능하겠어? 내가 왕년이 다 써봐서 안 돼 수리 억여주고 사룡만 지르지 자 아들 자기 굿나이트로 갈아입어 네 어머니 이미 입고 있어요 그냥 끝나서 입고 자는 거거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주